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문장 써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나온 문장 써볼게요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 오랫동안 쌓이면 마법이라고 불릴만한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이 문장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오늘도 반복 연습 많이 많이 해주시구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또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